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 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델 또는 나블라라고 부르죠? 나블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기기사에서 수학 중엔 제일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 그리고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고요 편미분 그리고 벡터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잘해야지만 풀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벡터 내적 한 번만 복습하고 갈게요 i 내적 i는 뭐였죠? 1이었죠 i, j, i, k 이것들은 0입니다 이거를 알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델의 정의 델 델의 정의는 x로 평미분한 다음에 i 벡터 더하기 j, k, i, j, k 이런 식으로 합니다 x로 평미분한 다음에 i, y로 평미분한 다음에 j, z로 평미분한 다음에 k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실제 델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는 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델 A 벡터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divergence A 벡터라고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내적이니까 값이 스칼라로 나오겠죠 스칼라 스칼라라고 하면은 크기만 있는 것 벡터 아니다 델이 있다면은 이건 평미분을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평미분을 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A 벡터를 저희는 x, y, i, i, j, k 다 있다고 봅시다 y, x, j, z, x, k 이런 식으로 A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A 벡터가 i, j, k가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델 A 벡터는요 내적 이거를 i 성분을 x로 미분해봅시다 x로 평미분 그러면은 y가 되죠 그냥 y에요 이거를 평미분해서 그냥 써줍니다 i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y로 평미분합니다 그러면 x죠 또 이거를 z로 평미분하면은 x죠 이게 끝입니다 divergence divergence 라고도 하고요 델 내적 이것은요 i 성분을 x로 평미분 j 성분을 y로 평미분 k 성분을 z로 평미분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값은 벡터가 없죠 정리하면 2x 플러스 y가 되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델 A 벡터가 있다고 해볼 때 델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i, j, k라고 했을 때 이거를 x, y, i, y, z, j, z, x, k라고 했을 때 내적은 i 내적 i는 1이에요 그래서 분배법칙을 하면은 i, i는 1이 되니까 x, 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파란색만 하면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i 내적 j가 되어버리니까 i 내적 j는 0이에요 i, i만 1이지 i 내적 k도 0입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을 쓰다고 하더라도 이거랑 이거는 다 0이 되고 파란색만 남는 거예요 파란색만 남고 빨간색은 없어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빨간색은 이것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i 해가지고 이것만 대고요 또 j는 j 성분하고만 내적을 해야지만 1이잖아요 그래서 분배법칙 써도 이거는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j, i니까요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j, k니까요 뭐만 남죠? j, j만 남죠 그래서 더하기 y, z를 y로 편미분하면 되겠네요 y로 편미분하고 j 내적 j는 1이니까 이대로 없어지면 되고 그리고 k 성분이랑 없어지는 건 뭐죠? k 성분이 없어지는 건 ki, k, j죠 남는 거는요 k, k 쓰면은 z 편미분 z, x 이거 그대로 써줘요 이거랑 그런 다음에 k, k는 없어지니까 1 k 내적 k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x, y를 x로 편미분은 y y, z를 y로 편미분은 z z, x를 z로 편미분은 x입니다 이런 식으로 델 내적은 델과 벡터의 내적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건 포화송인데요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해서 편미분을 두 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델을 해줄때는 편미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편미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편미분을 당연하게 알아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편미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x, y, i, e, y, j 더하기 sin z, k라고 해볼게요 sin z, k 벡터, j 벡터, i 벡터가 있다고 할 때 그냥 이거를 x로 편미분, 이거를 y로 편미분, 이거를 z로 편미분 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x로 편미분, y, 이거는 y로 편미분하면 e, y 그대로죠 이거를 z로 편미분 하면요 cos z가 되겠죠 이거를 더해준 값이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i 성분은 x로 편미분, j 성분은 y로 편미분, k 성분은 z로 편미분 하면 됩니다 i 성분은 이거죠 j 성분은 이거고요 k 성분은 이거고 앞에 있는 거 각각 편미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적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더 다뤄볼게요 직교적표계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기를 3,4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3 플러스 4i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실수축, 이거를 허수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반목도 있고 만약에 이 3,4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자면 5,2,2,2,2,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점에서의 거리하고 세타로 표현하는 거죠 R하고 세타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는 직교자표하고 극자표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3D에서는 직교좌표 XYZ, X축, Y축, Z축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원통좌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점에 거리, 원점으로부터 딱 거리, 거리하고 각도, 높이, 원통, 원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원기둥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반지름 R 그리고 각도 그리고 높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외적에서 원통좌표계 외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하시고 다른 거 할 게 없다, 공부할 게 없을 때 하세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외적 저희가 옛날에 벡터 외적을 했었어요 벡터 외적 I, J, K라고 했을 때 2, 3, 6, 1, 2, 5 했을 때 I 가린 다음에 I 써주고 I 가린 다음에 3, 5, 15, 5,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고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예요 마이너스 J 해준 다음에 J축 가리면은 2 곱하기 5, 마이너스 6이게 되겠네요 이거는 행렬하고 좀 비슷하죠 플러스 K하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델의 외적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이거 다 같은 거예요 편미분하고 외적하고 합쳐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I, J, K를 써줘요 그런 다음에 델 X, 델 Y, 델 Z를 해주고 A벡터를 여기, 여기, 여기에 써주면 됩니다 그걸 써볼게요 A벡터의 X 성분을 이거라고 하고 A벡터의 Y 성분을 이거라고 하고 A벡터의 Z 성분을 이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델 외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I를 써주고 똑같아요 I 성분 가로축, 세로축을 가려요 A, Z를 편미분 해주고 마이너스 Z로 편미분 A, Y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또 풀, 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J J를 가로축, 세로축 가리면은 A, Z를 X로 편미분 해주고 마이너스 Z로 편미분 해줍니다 A, X를요 그리고 K 마지막으로 K가 있는데 이거는 K 성분을 해주고요 K 가로축, 세로축 해주면은 X로 편미분 A, Y를요 마이너스 Y로 편미분 A, X를요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예전에 배웠던 외적하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편미분이 들어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원통자표계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A벡터가 원통자표계예요 원통자표계 그러면 편미분을 R분의 1을 벡터 외적을 다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R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원통자표계는 R하고 Pi하고 Z 성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R벡터를 써주고 Pi벡터를 써주는데 여기에 R을 또 곱해줘요 여긴 AZ 성분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똑같아요 R로 편미분 Pi로 편미분 Z로 편미분을 써주고 그런 다음에 R성분 A의 R성분 써주고 A의 Pi성분 써주고 R을 또 곱해줘요 AZ성분 써주고요 그래서 R이 Pi쪽에 다 곱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R분의 1을 밖에 곱해주고요 Pi성분의 R을 곱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R분의 1이 들어간다 이게 원통자표계의 외적의 다른 점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실제 미분하는 거 복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전속 전체 전속 다이벌전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벡터 나왔는데 여기 스칼라예요 이러면은 내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적일 확률이 높고요 이건 다이벌전스 E는 내적이죠 1을 먼저 써봅시다 IX JY 그리고 KZ네요 이거를 내적을 해주면요 내적을 해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I성분을 X로 편미분 그럼 1이죠 X를 X로 편미분하면 1 JY J성분 Y인 거를 Y로 편미분하면 1 KZ인데 K의 성분 Z를 Z로 편미분하면 1 그래서 3입니다 이거를 3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공식에서 이게 딱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거를 통해서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 곱해주면 됩니다 이건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 이거 뭐죠? 9의 공식이죠 9 여기 9면이 나왔기 때문에 9의 공식을 써준 겁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1번은 어려운 내용이죠 발산량 구해볼게요 이거인데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Divergence D 해봅시다 I, J, K 성분을 봐야 돼요 I, A, X라고 할 수 있고 J, A, Y라고 할 수 있고 K는 A, Z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전속 밀도가 뭐냐면 한번 써봅시다 sin, X, A, Y, cos,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벡터가 X 성분하고 Y 성분 밖에 없네요 오케이 이제 이거를 해봅시다 이걸 하기 전에 풀어서 써주세요 A, X를 써 주시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E, E, Y는 sin, X다 더하기 E, E, Y는 cos, X다 A, Y 있고요 이제 이걸 풀어봅시다 이거를 X로 편미분 X로 편미분하면 cos, X가 되고 안에 것 미분 E를 곱해주고 E, E, Y는 상수니까 편미분에서는 Y가 되어 있는 것은 상수니까 그대로 곱해주고 sin, X를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하면 cos, X, E 이런 식으로 되겠죠 A, X는 없어지고요 이거를 Y로 편미분해 봅시다 Y로 편미분하면 E, E, Y고 마이너스 E가 곱해지고 cos, X가 되겠죠 왜냐면 cos, X는 X 성분이니까 Y로 편미분하면 상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여거랑 여거랑 같네요 여거랑 숫자가 거의 같네요 부호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니까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면 이거 계산하면 0이 되겠네요 cos, X, cos, X 같고 e-2와 e-2와 같고 e-2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자계의 세기는 H고요 자계의 세기는 μ분의 자속밀도예요 자속밀도는 B 그리고 B는 뭐로 계산이 되느냐 벡터포텐셜 벡터외적 A벡터로 됩니다 이걸 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μ로 나눠주면 돼요 A가 여기 있네요 A, X, A, Y, A, Z라고 할 때 여기다 X성분 써줍시다 A, A, X성분, A, Y성분, A, Z성분 각각 써주고요 편미분 해 줍시다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벡터의 외접 벡터의 외접 해 봅시다 A, X성분 해 주고 가로 세로 지우면은 –Z3을 Y로 편미분 하면 0 2X를 Z로 편미분 하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0이 되고요 – A, Y죠 A, Y성분 가로 세로 가리면요 –Z3을 X로 편미분 하면 0 3X제곱 Y를 Z로 편미분 하면 0 다 0이네요 –A, Z를 해 볼게요 Z 가로 세로 가리고 AD-BC 2X를 X로 편미분 하면 2 3X제곱이죠 AD-BC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걸 μ로 나눠주면 되죠 이걸 μ로 나눠준 값이 있을 거예요 AZ, AZ, AZ 아니고 다 빼고 μ분해, μ분해는 똑같고 2-3X제곱 2-3X제곱 답은 3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3번은 전기자기약 공식이 좀 들어가서 좀 어려웠고요 지금 전류밀도 구하는 공식은 전류밀도는 좀 쉬워요 J는 H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자기의 세기를 나블라 외적을 해주면 돼요 나블라 외적을 해줍시다 ax, ay, az,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x성분 없네요 y성분 xy, z성분 –x, z 이것을 벡터 외적을 해봅시다 ax성분은 가로세로 가리고 이것을 y로 편미분하면 0 마이너스 이것을 z로 편미분하면 0 마이너스 ay 해주고 이것을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로 편미분하면 0 그리고 az는 0 z 가로세로 가리면 xy를 yx로 편미분하면 y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되고요 계산을 해주면 zay가 되겠고 plus yaz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2, 3, 5라고 하면 x는 2 y는 3 z는 5인데 여기에 각각 대입해볼게요 z, y 있잖아요 z에 5 oay y는 3 3az 그래서 답은요 4번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속 밀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속 밀도는 여기 보면 다 벡트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마도 벡터 외적일 겁니다 자속 밀도는 벡터 포텐셜 외적 a 벡터 나블라 외적 벡터 포텐셜 그러면은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ax 성분 ay 성분 az 성분인데 이거를 x로 편미분 이거를 y로 편미분 이거를 z로 편미분 하는데 여기 그대로 써줍니다 x 성분 2yz제곱 여기는 y제곱 x 4xyz 편미분을 잘해야 되죠 사실 ax 써주고 이거는 y로 편미분 하면요 ad-bc ax 성분 가로 세로 지우면 y로 편미분 4xz 마이너스 z로 편미분하면 0 마이너스 ay x로 편미분하면 4yz 마이너스 z로 편미분하면 4yz가 되겠죠 이 떨어지니까요 이런식으로 됐고요 플러스 az는요 x로 편미분하면 y제곱 마이너스 2z제곱 해보겠습니다 4xz ax 그리고 4yz 4yz 이거 날라가고 ay는 없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az는 y제곱 마이너스 2z제곱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점 마이너스 1 2 5를 넣어줍시다 x에다는 마이너스 1 y에다는 2 z에다는 5 넣으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대입은 한번 해보세요 어우 원기둥자표계 나왔다 원기둥자표계 폐 idee 드디어 나왔네요 원기둥자표계는 쉽지 않아요 도 spann 지금 벡터메적을 하고 있어요 원기둥자표계 그러면 R 분해 전체 ar, aπ, aπ의 r을 곱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az예요 이거를 r로 편미분, 이거를 π로 편미분, 이거를 z로 편미분을 해주는데 지금 a벡터를 여기다 다 써줘야 돼요 다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π벡터가 있었으면 r을 또 곱해줘서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근데 π벡터가 없네요 π벡터라고 하면 a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az 성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0, or sinπ이네요 해봅시다 r분의 ar, ar 성분은 ad-bc, or sinπ를 π로 편미분하면 or cosπ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0 그리고 빼기 r, aπ, r, aπ를 가리면 이거를 r로 편미분, or sinπ,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az는 0이네요 0이네요 0, 0-0 그러니까 0 날라가니까 날라가고 이거를 복사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의미 있는 순만 남겨볼게요 r분의 1, or cosπ, ar 벡터 벡터에 좀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or sinπ, aπ 이거 정리한 겁니다 이거 바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az 성분은 없고요 r로 나눠줍시다 5cosπ, ar, 마이너스 5sinπ, a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점이 2π, 0이네요 점이 2π, 0 2π, 0이니까 r에는 2를 넣어줍시다 r에는 2, r 없고요 pi에는 π를 넣어줍시다 5cosπ, 그리고 마이너스 5sinπ 이것도 π라고 있고요 이것도 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π 값에 π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 π에다 π를 넣어주면 됩니다 3.14, ar, aπ 계산해봅시다 5cosπ, cosπ는 이렇게 그려지고 π 값은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ar이 되고 sinπ는요 sinπ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π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sinπ는 0이니까 없어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마이너스 5, ar 답이 2번이죠 어우 복잡하죠 벡터 외적, 편미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유리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방금 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sin 그래프 π 값이 뭔지 알아야 되고 cos 그래프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나블라 외적 a벡터를 하면 되겠네요 이걸 할 건데 그 전에 원통 좌표계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원통 좌표계를 주어졌어요 원기둥 좌표계, 원통 좌표계 그게 그거고요 외적을 할 때 r분의 1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ar, aπ, aπ에 r을 곱해줘요 그리고 az, r로 편미분, pi로 편미분, z로 편미분 해주는데 r성분, z성분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에 써주는 건데 5, 2, 마이너스 r, cos, pi 여긴 0이죠 a, pi가 없잖아요 이건 0입니다 마이너스 5, cos, pi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z성분만 써주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r분의 1 그대로 있고 이거를 ar을 가린 다음에 pi로 편미분 그럼 마이너스 cos, pi는 cos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또 나와서 5sin, pi가 됩니다 5sin, pi가 되고 이거는 없으니까 ar 그리고 마이너스 r, aπ는요 가려주면 이거는 r로 편미분은 없고 이건 z로 편미분하면 없고 이건 없네요 마이너스 r, aπ는요 0, 마이너스 0이에요 없고요 플러스 az는요 az 가로 세로 가리면 az 그럼 ad-bc죠 ad-bc pi로 편미분 해볼게요 pi로 편미분하면 oe-r, cos, pi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계산하면 cos, pi를 pi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있고 oe-r 이걸 곱해준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oe-r sin, pi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거 날라가고 이건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면 oe-r sin, pi에요 어우 복잡해 그러면 남은 거는 살아있는 거는 여거랑 여거에요 적으면 r분에 o sin, pi, ar 플러스 oe-r sin, pi, az 네요 이거를 가로로 묶어주고요 az 방향의 개수에요 개수 개수라는 거 알죠? 개수가 뭐냐면 z 성분을 말해요 3xy az라고 하면 az의 개수는 az에 곱해져 있는 3xy를 말해요 그러니까 az에 곱해져 있는 게 뭐냐 이거 이것만 하면 안되고요 r분의 1까지 해줘야 돼요 r분의 1 곱해주고 분배법칙 해가지고요 oe-r sin, pi az인데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다 개수입니다 그래서 r분의 1 oe-r sin, pi에 지금 점을 대입해요 점 점 r에는 2 pi에는 2분의 3pi z에는 0이네요 z는 없으니까 r에는 2 대입하고 sin, 2분의 3pi 를 해봅시다 r에 2 넣으면 2분의 5 e 마이너스 e가 되겠고요 sin, 2분의 3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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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2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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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만 알면 되지만 여기 원통자표계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공식 외우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대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외적은 좀 잘하는 분만 선택적으로 정말 외울 게 없다 그러면 하시고 전공 공부하시는 사람들 그분들은 해야죠 하지만 전기기사를 따는 사람들 중에서 외적을 공부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5% 정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벡터 외적은 정말 어려우니까요 여기까지 벡터 외적 마지막 부분 델까지 끝냈고요 여기는 조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돼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정말 튼튼해야 돼요 미분, 외적,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래서 여기는 취사 선택하세요 못하겠으면 포기하시고요 버려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